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마 여기에 제가 무대에 있는 것 같고요 2023년에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커뮤니티는 지금 규모는 좀 작지만 다채롭고 탄탄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지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항공우주 산업이 또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로컬 브랜딩이 잘 되고 있고요 액셀러레이터들이 다양하게 진출해 있고 그리고 도민 자본의 투자 생태계가 있고 워케이션에 관해서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일했습니다 굉장히 암울했어요 1차 산업 중심이었고 그리고 관광산업이 중요했는데 주로 단체 관광산업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주 이전 프로젝트를 하다가 2014년에 카카오와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인원이 판교로 이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큰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이제 문화 이민자를 중심으로 많이 왔는데요 지역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제주에 이제 분들이 텃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스타트업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창업기관도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빼고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유일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도 작지만 알차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8년 동안 제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대전이 사실 제주와 굉장히 다르지만 또 공통점도 있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압축성장 과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공통된 문제점은 지역의 경우에 정부 주도의 탑다운의 산업 육성에 의존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기보다도 인재를 양성해서 전국으로 뿌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획일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과 창발성의 민간 커뮤니티가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 단계를 좀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다 보면은 탑다운의 선택과 집중으로 패스트 팔로워를 했던 부분에서 바텀업으로 복잡 적응계로 진화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에서 원조 자금을 오는 거가 어떻게 뿌려지느냐가 이제 핵심이었죠 거기서 이제 밀가루를 받은 분이 대전에서 성신당을 만든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가 저때고요 그리고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탑다운의 이제 그런 발전이 있었죠 저때는 이제 국가 혁신 체계를 통해서 울산이나 창원 이런 도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나 철도를 놓고 그래서 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에 세웠죠 우리가 소총도 못 만들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탱크를 수출하고 있죠 근데 저런 것들이 탑다운으로 이제 국가가 설계하고 대기업을 불러서 교육 체계도 만들고 해서 했죠 그때 단계로 보면은 민간협력이고 지금으로 보면은 다 정경육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우리나라가 좀 경제 체제를 약간 선진화하고 금융실명제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기고 또 IT에도 전화선을 전자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IT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세계화가 이제 흐름이 왔을 때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간협력의 구조가 전경련이나 탑다운 구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거져서 1997년에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IMF가 오고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지역 전략인데요 탑다운으로 지역을 설계할 때는 지역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죠 산업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화로 되면서 다 서울 중심으로 이제 가고 서울은 다양성의 커뮤니티 복잡계로 간 반면에 지역은 그렇게 못 가고 있으면서 점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1995년 정도로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도 첫 투자를 독일의 베테스만에서 받았죠 이렇게 강남에도 투자 생태계가 없었는데요 2000년에 이제 그런 투자 생태계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재무적 투자 중심의 그런 투자였는데요 15년 정도 지난 2010년대가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선배 창업가가 이제 후배 창업가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이제 커뮤니티가 완성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민간 기관들이 주로 리드를 했고 2015년에 돼서야 중기부가 팁스타운을 만들어서 더 규모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고 나중에 정부가 그걸 키웠던 게 지금 강남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 지역은 점점점점 다양성이나 혁신 역량이 점점점점 부족해지게 되고 그런데 공공에서는 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주도의 탑다운의 힘이 점점점점 더 세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커뮤니티의 초석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가 2015년에 저의 고민이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리나의 맨 앞장을 보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이유가 비슷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한 것을 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사실은 다들 이렇게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관은 단기 성과를 위해서 생태계를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저도 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재부가 예산을 중기부에 주고 중기부 예산을 창조경제회에서 받아서 하고 국회의원은 또 기재부를 견제하죠 그리고 1년 단위로 우리나라는 다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성과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창업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의 성과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공공의 성과도 물론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창업자를 위하지 않게 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공공이 민간 거를 오히려 뺏어서 대신 성과 올리도 안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타기관과 경쟁에서 서로 성과를 뺏고 빼앗아도 안 되고 단기 성과 달성을 위해서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행사를 하자 이렇다고 해서 창업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혁신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없는 주체들은 유입하고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커뮤니티 자본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마중물 사업 공공이 일단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이 커나가면 공공도 역할을 좀 바꾼다든지 민간이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경우는 생태계의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의회, 지방의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창업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생태계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창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스타트계 생태계에 관련된 지식을 바텀업으로 창출하고 변화를 가속화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연구원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부산에 동남권 코스퍼 협의회에서 굉장히 부산 상공회의서랑 되게 재미있는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지난주에서 알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는 지식화해서 알려야 되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2015년부터 7년간 제주창조경제역센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참고를 했던 거는 사실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대한 얘기였어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가 2000년 정도에 영국이나 미국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쪽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는 다 크리에이티브 시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찰스 랜드리라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컨설턴트가 있었고요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미국의 또 학자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참고를 했던 거는 에티엔 웽거라는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하나를 연구를 해보니 경계를 넘는 학습 커뮤니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센터의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창조경제역센터의 비전은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해섬 제주고요 지금도 제 후임인 이병선 센터장님도 그 비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2015년 8월에 테크 플러스 제주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크리에이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고 제주에 오가는 분들, 리모트워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과 제주에 있는 분들을 서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제주상의 고선영 대표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데 어반플레이의 홍주석 대표가 2015년에 저희 한 달 체류 프로그램으로 머무르고 계셨고 그때 고선영 대표를 2015년에 만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서로 협업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작년에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는 전국구,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까지 만들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때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의 역할도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3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초반에는 그런 창조성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나 문화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했고 2기 때는 전국 기관에서 최초이자 아직도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지역에서는 출연금으로 시드머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업이 올해 지금 상장을 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을 계속 유입하고 파트너들을 엑셀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 도시재생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로컬 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 스타트업 이런 걸 육성을 했고요 3기 때 가서는 도민 자본의 어떤 투자 조합을 만들고 그런 선순환을 하는 구도를 했고요 그럴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까 COP 학습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심사위원도 학습 조직화 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심사위원,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을 묶어서 기업을 심사하고 계속 토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스타트업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나 투자 심사를 할 때는 항상 왜 제주에서 하나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제주의 본사를 당장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제주에서 하냐고 하면 제주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고 모빌리티에 어려움이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가 그냥 나는 살기 좋아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마다의 이유가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에 저희는 입주를 시키고 투자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기 때는 제주의 투자 생태계, 아까 시드머니 투자를 하고 또 원도심의 구기상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W360이라는 것을 계속했고요 3기 때는 저렇게 도민 자본, 도민 자본이라고 해도 제주도에 주소지를 가진 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설득하고 지역의 국제학교 학부모들 설득하고 1차 산업하시는 분들 설득해서 그분들을 투자의 커뮤니티로 만들고 투자자의 IR 할 때 같이 불러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싱크탱크를 만들고 제이커넥트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계속 지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런 아카이브에서 전국으로 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혁신가 컨퍼런스 제이커넥트 데이라는 것을 2018년부터 했는데요 전국에서 있는 지역혁신가를 불러서 저희가 토론을 시키고 그걸 아카이브에서 뿌렸습니다 저것이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지금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산업이 최근에 제주의 제1의 전략산업이 되었는데요 탑다운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컨택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대전에 유성구의 본사가 있고 이분은 서귀포에서 7년간 나로우 수신기지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피칭데이에 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항공우주 스타트업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 센터가 최초로 투자를 하고 후속 투자를 연계하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기지국을 만들었고요 지난달에는 지금 제주에서 전 세계에 항공우주 스타트업을 모아서 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저 기업을 계속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시드 투자하고 후속 투자를 유치시키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그런 부지에 기지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제주도의 방송에 CF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럼도 열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계속하면서 이 기업 하나가 성장하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열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생태계가 없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놓친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소카는 다음 출신의 경영지원팀장 제주에서 살다 보니 불편해서 만들었던 게 제주의 소카고 소카는 아직도 본사가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이 그리드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었으면 저 기업들은 제주가 본사로 해서 후배 기업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은 운 좋은 기회가 많아지는 지역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면서 만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최근에 쓴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